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선FC의 마지막 날 이승우입니다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고 팬분들께 직접 이적 발표를 하셨어요 확성기에 대고 팬분들께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감사했었고 앞으로도 제가 없어도 수원FC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여태까지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승우 선수에게 수원FC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제가 일단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집같이 편안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수원FC를 지금 떠나게 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조금 몇 것인지 아직까지는 떠나는 것 같지 않네요 아직 여기에 있고 아직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짜 떠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이제 가면은 좀 뭔가 많이 허전하고 진짜 이제 가는구나를 느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년 7개월 동안 함께했던 수원FC 서포터즈 분들이랑 팬분들께 하지 못했던 말을 해주신다면? 진짜 2년 7개월간 저희가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다른 팀들은 많이 아픈 소리도 할 때도 있고 감독님이나 선수들을 향해서 많은 안 좋은 소리도 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수원FC 팬분들께서는 항상 선수들이나 구단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가족 같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서 수원FC가 K리그에 잘 정착해서 좋은 팀으로 남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다들 고생하세요 빨리